이렇게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빗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빗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머리빗을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빗을 수 있고요 괜찮은가? 거울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도 되고 다시 내리고 네 안 이상한가? 이걸로 어떤 소리를 내볼거냐면요 누구나 은희 생각할 수 있는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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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하는지 아세요? 아퍼요. 누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거야? 이걸로 뭐하려고? 아퍼요. 아 완전 다른 소리네. 아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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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기가 깨어났나봐요 웃는 소리가 들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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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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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안녕. 뭐하는게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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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